퓨처 오늘 저녁 6시에 공개됩니다 아무도 안 보셨는데? 아무도 안 보셨어 네 오늘 헬로 퓨처 아직 지금 검은 화면이야 왜 검은 화면이야? 아니 왜 아 근데 이때쯤? 아닌 거 같은데? 뭐야 언제 언제? 지금 네 만 년 와 마크는 많이 탔다 내가 내일을 몇 번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저녁 6시에 코리아 시간이죠 코리아 타임 6시에 저희 헬로 퓨처가 공개가 된다고 화면이 드러라 UTC 아우 좀 걸려야지 아시기 KST 아니야? UTC UTC KTX? UTC가 딱 그 약간 그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KST를 하지 않아? KST를 하지 않아? 왜 전... 그린 타임 한국에서는 그냥 6시간 어쨌든 어쨌든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앨범과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아까 몇 분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주간화를 찍고 이제 지금 대기실에서 그래도 오늘 어제 V LIVE를 했지만 오늘 앨범이 나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V LIVE를 켜봤는데요 사실 정말 사실 진짜 두 개가 사실 진짜 6시에 뮤직비디오까지 못 기다려서 이렇게 진짜 약간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하는 방황에 V LIVE를 낀 거거든요 그렇죠 V LIVE 그리고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희가 사실 뭐 찍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많이 웃어서 우리 지금 약간 진이 빠졌을 때 어저께 설명이랑 비슷해요 그러네 너무 많이 웃어서 진척을 때 우리 지금 너무 웃었어요 진짜 어제 오늘 진짜 웃음과 다 합치면 한 10년 더 10년? 오늘도 역시 어저께 우승하냐고는 재민이 형이었는데 맞아요 귀찮습니다 나 왜 맨날 야 근데 나 진짜 너가 가오리 나 처음에 가오리가 뭔지 몰랐어 맞을 게요? 근데 어제 모니터하면서 그걸 찾아봤는데 진짜 너가 잘한 거였어 맞아 진짜 잘한 거야 진짜 그냥 너가 가오리였어 똑같았어 어 그걸 본 사람이 하필 제노였어 맞아 아 그걸 내가 맞춘 사람이었어 저희도 음영이야 그리고 첫 예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리페이키스 활동의 첫 예능으로 주간 아이돌을 찍은 거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주간 아이돌 저희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려나? 그렇죠 좋아하죠 다행이다 우리 C야 여러분들은 우리 C야 여러분들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유튜브로도 하는 편이니까 오랜만에 나오는 우리 유튜버잖아요 주간을 하잖아요 7인 버전으로 그렇죠 그렇죠 7인으로 나오는 오랜만에 주간 활동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 셀틀 샀어요? 아니요 지금 빼고 있어요 다 오늘 악셀틀 아무튼 진짜 이제 여러분 오늘 6시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이에요 6시부터 시작이죠 막 활동이 비록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Hello Future가 이제 또 여러분을 이번 여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뿜 그러면 기대하기 진짜 진짜 커플고? 컴퍼맛고 오세요 아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거 그건 얘기해줘 그건 얘기해줘 그 뭐 이거는 솔직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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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하지 말고 있다는 건 얘기해줘 보통 저희가 이제 맛 활동 때 고래가 이제 커플고기였고 맛이 타이틀고기였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커플고기 어떤 곡이 커플고기 될까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생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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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자고 배 멈춰 주인공요 아니 그걸 야 유리야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서부터 미안 잠깐만 브이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됐나 잠깐만 아니 아니 진짜 그만해 그만해 아니, 여러분이 100번 몇 명, 몇 분은... 아니요, 아니요? 더 소이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요즘 이런 식이야 그러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 진짜로 이번 헬로픽셔도 많은 많은 뭔가 좋은, 재미있는 그런 펀넷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헬로픽셔도 이제 활동 시작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정말 많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쉬울 쉬울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천라가 좀 그 헬로픽셔를 많이 기대하라는 말 오늘 6시에 뮤직비디오 난다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랬어?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주는 거 같아 너무 대연습하자 감당할 수 있겠어 너무 대연습하자 아니야, 미안해 아니 여러분... 아니 그래도 좀... 너 양심 있지? 양심 쪽으로 네, 양심 없어 그냥... 아니 그냥 이제 6시에 뮤직비디오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활동이잖아 맞아요 다시 무대 하잖아요 무대는, 무대는 무서워, 무서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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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무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레인보우 많이 기대해 주세요 레인보우! 네, 여러분 아무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6시에 유튜브에서 봐요, 여러분 여러분 레인보우 아니, 그만 스포아라고 난 디디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레인보우 아니라고 아니, 레인보우? 모르고리라고 커플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난 디디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포아, 감옥싸움이야 난 디디야 여러분, 여러분 디디하고 보고 아니, 스포아, 그만 바이바이 바이 스포 그만, 스포 그만 어우, 다 얘기하겠다, 이건 안녕 먼지 디디